안녕하세요. 체육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성공한 사람들 상위 1%의 대화와 성공의 기술, 상위 1%의 압도적 대화법, 지은이는 김영준, 발행은 떠오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항상 사람을 상대해야 하고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자신을 세일즈해야 합니다. 상관, 부하, 동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업무 실력을 포함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과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화와 소통으로 이뤄낼 수 있는데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입니다. 저자는 소심하고 남과 소통하기를 어려워하는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일즈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이루고 연봉 3억 이상의 상위 1%임을 나타내는 COT 최연소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생이 세일즈고 세일즈가 인생이라며 나는 영업에서 인생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람에게서 찾았다. 단순히 말 잘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대화와 소통으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14년 동안 영업 인생을 기록한 자필 스케줄러와 일기 속에 담겨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내며 평범한 사람도 부를 얻어 특별한 삶을 사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익보다 고객의 마음을 얻어라. 신상 파악을 하지 말고 심상 파악을 하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목소리에도 현재의 심리상태가 나타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눈빛이다. 기분이 좋은 사람, 고민이 있는 사람, 불안한 사람, 행복한 사람, 즐거운 사람 등 현재 자신의 멘탈과 심리상태가 그대로 투영되는 건 눈빛이다. 영업 2년 차 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을 상담할 때였다. 나보다 한 살 적은 여성분이었고 두 번을 거쳐 세 번째 만남이었다. 이번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클로징을 해야 하는 중요한 미팅이었다. 카페에서 만나 상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왠지 처음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2차 상담 때 했던 재무상태를 분석해드리고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내 설명을 해드리는데 상담 내내 선생님의 눈빛이 근심이 가득하고 집중을 못했다. 직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대로 상담을 진행하면 계약은 할 것 같았는데 분명히 멈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감히 책상 위에 노트북과 제안서, 준비해온 계약서를 과감히 정리했다. 그리고 선생님께 차분히 물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은 상담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계약 안 하셔도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허심탄약에 하소연이나 하고 가세요. 속마음은 사실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선생님은 당연히 별일 없다고 했지만 눈빛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 나는 상담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말이다. 잠깐의 정막이 흐르고 잠시 뒤 선생님이 말했다. 사실 오기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좀 힘드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나는 놀라움과 미안한 마음이 앞섰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면 문자메시지로 약속을 취소하거나 좀 더 예의바른 분이라면 전화로 약속을 깨는 게 당연한데 이 선생님은 약속을 깨지 않고 나를 만나러 와준 것이다. 속상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준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다. 그래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선생님의 기분을 진심으로 좋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선생님 일단 나가시죠. 바람 쐬러 가요. 그래서 간 곳은 한강이었다. 나도 서울에 올라와서 유람선을 타본 적이 없었는데 눈에 띈 유람선을 선생님이라 처음으로 타게 되었다. 온전히 기분 전환을 해주겠다는 마음이었다. 처음 타보는 유람선에 즐겁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을 웃게 만들어드리려고 노력했다. 한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처음보다 확실히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선생님은 나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저녁 식사는 자신이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조금은 나아진 얼굴로 이렇게 말해줬다. 어차피 30만원 정도는 저축하려고 했었어요. 형준씨 믿고 할게요. 이렇게 노력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네요. 나는 기쁜 표정의 얼굴을 숙인 채 칼질을 시작했다. 그날의 칼질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확실히 선생님은 나의 노력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다.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날 계약 이야기만 했더라면 계약은 받을 수 있었겠지만 마음까지는 얻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계약보다 더 중요한 이 선생님의 지인 소개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얻었기에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싶다며 동기 3명을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전화까지 해주셨다. 덕분에 소개받은 3명 중 2명을 고객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좋은 일은 시간이 지나 그 선생님은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내가 노력한 것은 단지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했을 뿐이다. 신상이 아닌 심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경청하고 함께 공감하면 된다.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청동원에 노력하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알게 된다. 마음을 얻는 순간 신뢰를 얻는 순간 상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세일즈에서의 좋은 실적을 내고 싶은가 답은 간단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순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잘해줬어도 마지막에 못해준 것만 기억한다. 인간관계에서 처음보다 마무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인간관계란 게 다 내 맘 같지 않다. 비즈니스를 10년 이상 같이 하지 않았다면 쉽게 믿지 마라. 뼈저리게 아픈 상처를 통해 얻은 교훈이다. 그러니 너무 정주고 마음주다 상처받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고 챙겨주자.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성취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특징 인생은 세일즈다. 직장이든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셀러리맨이든 세일즈맨이든 자신을 브랜딩해 하는 건 필수인 셈이다. 특히 매월 고정급여가 있지 않은 치열한 세일즈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들을 공부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 부정은 긍정보다 강하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되 말로 내뱉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다. 말로 하는 순간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성공한 사람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절대 말로 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일부러라도 긍정의 말을 반복해서 많이 해야 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습관이 되고 현실이 되기 때문에 말조심해야 한다. 무조건 잘될 거라는 터무니없는 긍정도 좋은 건 아니지만 부정보단 긍정이 낫다. 사람은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그늘지고 어둡고 처지는 사람과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는 빠르게 전파되고 감염된다. 나는 어떤 에너지를 지닌 사람인지 냉정히 판단해보자. 고객에게 느껴질 텐션이 좋지 않다면 적당히 기분을 끌어올린 뒤에 미팅을 해야 한다. 고객은 당신의 확신과 기운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세일즈는 멘탈 싸움이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일어난다. 포기하고 싶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던 대로 계속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력이 관건이다. 성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만큼 비례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이런 순간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만다. 기분이 태도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긍정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하게끔 일어서는 힘을 주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아무리 격려하며 좋은 말을 수백 번 해줘도 결국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는 건 본인의 몫이다. 내가 더 잘 되려고 일어나 보다. 이번에 이렇게 실패해봤으니 다음에는 절대 똑같이 실패하지 않겠다. 다음번에 잘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긍정적 멘탈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필수 요소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 중 부정적인 사람은 없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서 습관이 달라지고 결과도 현저하게 달라진다. 반드시 좋은 기운과 열정의 에너지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사람의 감정은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긍정적인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라.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기운을 내뿜는 사람은 무조건 멀리하라. 성공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다. 욕심 있는 사람 다이어트와 일에서의 성공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다. 안주하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경험상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반드시 위기가 찾아왔다. 성공한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 끝없이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알리고 다닌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지겹도록 반복한다.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해도 절대로 거기서 안주하지 않는다. 현재보다 더 높은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새롭게 도전한다. 이미 달성해본 자신감과 경험치를 바탕으로 더 빨리 성취해 나간다. 자신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배우고 투자한다. 천만원을 벌게 되면 이천만원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 이미 이천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통해서 노하우와 태도와 기술을 배운다. 그렇게 이천만원을 버는데 성공하면 삼천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성장해 나간다. 한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일을 잘하고 오래한 베테랑도 일을 잘하는 신입 영업사원의 노하우 세션이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서 듣고 뭐든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한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해야 할 사람들은 욕심이 없어 노력하지 않고 덜 열심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잘되는 사람들이 계속 잘되고 안되는 사람들이 계속 안되는 이유다. 욕심도 성격이지만 바꿀 수 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지 않는다. 자신이 정한 목표만큼 일한다.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우리가 작은 꿈이 아닌 큰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꿈이 커야 실패에도 깨진 조각이 크다. 높은 목표를 가진 자만이 더 많이 도전하고 성장의 경험을 맛본다. 느낌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통해 실패를 반성하고 재도전할 때마다 달성할 확률을 높여간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하라. 지금 당신이 있는 위치도 과거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위치였을지 모른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 세일즈 세일즈와 연애는 프로세스가 같다. 사람을 발굴하고 전화로 약속을 잡고 만나서 알아가고 자신을 어필해 마음을 얻는 일련의 과정이 같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외모 말투 목소리 제스처 복장 가치관 비전 등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매력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서 실적과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빼어난 외모는 부담이 되고 다른 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인다면 실망은 배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자질은 경청이다. 말을 하기보단 잘 들어줘야 한다. 6대4 7대3 비율로 더 많이 귀를 열어야 한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경청의 달인이다.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고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린다. 그리고 한방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거칠해가 아닌 진심으로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면 반드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성공의 기회는 실천하는 자에게만 온다. 세상에 수많은 위인, 성공한 사람들을 보라. 처음부터 성공하고 계속해서 성공하고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있다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이다. 감사하게도 거의 없다. 실패한다는 건 성공으로 가는 당연한 과정이고 누구나 겪는 성장통이다. 인생이란 결국 성숙해지기 고통의 연속이다. 상처 없는 성장은 없다. 사람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냥 해라. 할 뿐이다. 하기 전에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자. 성공의 기회는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열매다. 못한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못하는 행동 안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모든 결과의 시작은 생각이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해보라.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켜준다는 교훈만 남는다. 30대가 되어 10대 시절 가장 힘들었던 때를 떠올려보라. 대부분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작은 일이었다. 지금의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또한 지나간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잘되고 있는 사람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벤치마킹하라.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될 때까지 하는 거다. 열 번 스무 번 서른 번 백 번 될 때까지 한다. 나중에 알게 된다. 진짜 안 해서 안 됐다는 사실을 이후에는 넓어진 세계관과 수많은 경험으로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누구나 자신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착각한다. 열심히 일하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 결과가 없는 노력과 증명되지 않는 노력은 허상이며 자기 위안이다. 실천 목표를 숫자로 정하고 매일 그 숫자를 달성해 가는 것이 열심히 올바른 정의다. 목표가 높은 인생은 지루할 틈이 없다. 당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가슴이 뛰는 긍정의 목표이길 바란다. 왜 실천하기가 힘들까? 생각은 안해서도 안 되지만 그 생각을 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천을 하지 않기 위한 타협점을 찾는다. 생각은 깊게 하는 것이 길게 하는 게 아니다. 72시간 단 3일 정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자. 모든 생각의 결과는 실천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바란다. 계산하고 예측한다고 과연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이미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통해 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한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다. 성공하려면 행동이 빨라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질러라. 단 같은 실수를 절대로 반복해선 안 된다. 기록하고 보완하고 다듬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신경쓰지 마라.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걱정하지 말고 제발 그냥 하자. 자신을 믿어라. 확언해라. 생각대로 된다. 나는 살아있음에 이미 성공했다. 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진짜로 정말이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자 든든한 남편이다. 나는 불가능한 꿈을 갖고 매일 순간에 최선을 다해 몰입하는 사람을 살겠다. 나는 무한한 긍정과 뜨거운 열정의 에너지를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기록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전부 이루어왔고 앞으로도 전부 이룰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미일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굴은 부어있고 피부는 엉망이고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월급은 70만원이었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텨낼 힘이 없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적고 매일 읽기 시작했다. 이런 행동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니 조금씩 용기로 바뀌었다. 나 스스로 자신감의 계단으로 올라가는 걸 느꼈다. 어느 순간 화건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루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 안하고는 못 빼길 정도가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같은 말로 화건을 하기 시작했다. 긍정의 말로 화건을 하자 아침을 시작하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루 두 번 시작 시작과 끝의 화건이 망가졌던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주었다. 늘 하던 대로 살면 늘 어떤 것만 얻는 법이다. 지금의 연봉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다. 그 숫자를 바꾸길 희망한다면 하던 대로 하되 하지 않았던 걸 추가로 해야 한다. 단언컨대 나는 화건이 내 인생을 바꿔줬다고 확신한다. 이 루틴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 소득은 급격하게 우상향했다. 당신의 뇌가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몰입하게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라. 그것은 생각과 말과 기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매일 잡힐 일기를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 목표에 집중하고 화건으로 말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다. 멘탈을 바꾸는 힘 재력을 키우는 힘 결국 성공도 큰 성공이 아닌 작은 성공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정말 사소해 보이는 화건의 루틴에서부터 성공이 시작된다. 당장 자신만의 화건 멘트를 작성하고 미 잠들기 전과 일어나고 나서 거울을 보며 말하라. 기적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온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만 알고 있는 부의 법치 돈으로 시간을 산다. 작은 일을 놓치는 사람이 큰 일을 성공할 수 있을까. 작은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시간 약속이다. 일곱시 일부는 일곱시가 아니다. 그 일부 내 신뢰가 더욱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가치와 경쟁자를 앞설 수 있다. 몸값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갈수록 같은 시간이라도 사람마다 시간의 가격은 달라진다.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의 시간은 너무 소중하다. 부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지만 빈자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돈보다 값진 시간을 투자한다. 부자들은 돈을 투자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바라들인다. 반면 빈자는 돈이 아까워 자신의 시간을 써가면서 실패와 실현을 반복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의 시간과 노하우를 사는데 돈을 투자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다. 시간을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자. 가족과의 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모든 시간은 자신의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자. 돈에 결핍이 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말만 하지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왜 그럴까? 그만큼의 결핍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돈에 대한 결핍이 강하다. 가정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다. 과거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환경이 오히려 강력한 결핍을 만들어준 셈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부모님께 감사하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보니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이나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스스로가 갖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사주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낀다. 내가 돈을 쓰는 목적도 그렇다. 미혼일 때는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결핍이었다면 기혼자가 되고 산 책임감이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 가장으로서 결핍과 책임감은 성공을 위한 최고의 동기부여다. 사람의 마음과 의지는 절대 환경을 이길 수 없다. 그런 환경이 없다면 일부러라도 환경을 만들어라. 지독한 몰입의 힘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꿈에서도 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신경을 쓰면 꿈에서 조차 일을 할까. 꿈속에서도 열심히 상담을 했는지 지니다 빠져있다. 몰입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꿈속에서 조차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몰입하거나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건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만 몰입해야 한다. 적어도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최소 3년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다. 비즈니스의 성공은 시간에 무조건 비례하는 게 아니라 몰입한 시간의 밀도에 비례한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면 내리막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편하다면 위기가 도리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감사를 아는 태도 2년 6개월간 영업을 하며 차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북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제외하건 전국 어디든 다 가봤다.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그만큼 사고도 많았다. 타이어 펑크 차량 접촉사고 인명사고 앞차에서 튕김파편으로 유리창 파손 고속도로 사중추돌 고라니 접촉사고 등 너무나 힘들었던 에피소드들이 많다. 이런 사고들을 계속 겪다 보니 어느 날은 문득 아무런 사고가 없는 날이 감사해졌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이후에 팀장이 되고 나선 나와 다른 팀원들이 아무런 사고 없는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팀장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다. 나처럼 전역한 장교 후배들이 입사해서 우리 팀에 들어왔다. 그날은 전원 서울로 이사를 오는 날이었다. 오전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이사를 모두 마친 뒤 팀원들을 데리고 서울 상경 이사를 기념해 중국집에 데리고 갔다. 맛있는 짜장면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와 식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팀원 중 한 명이 뜬금없이 질문을 했다. 팀장님 근데 왜 저희 탕수육은 안 시켜 주시나요?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라 나를 포함한 나머지 팀원 모두 당황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친구의 표정이었다. 마치 중국집에 오면 탕수육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시켜주지 않느냐며 실망한 표정이었다. 중국집엔 일순간 적막이 흘렀다. 잠시 동안에 침묵을 깨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탕수육을 시켜주었다. 식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그 팀원을 따로 조용히 불러 이야기를 해줬다. 땡땡아 감사함의 반대말이 뭔지 아니 바로 당연함이란다. 선배가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게 당연한 거니 만약에 선배가 사준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말과 표정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마찬가지로 팀장이라고 팀원들에게 탕수육을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예의를 갖춰 매너있게 부탁하면서 말해주면 좋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연함의 반대인 감사함부터 배워보자. 성공한 사람들이 왜 감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지 그 이외에도 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며 알게 되었다. 아직 감사함을 모른다면 덜 실패했거나 덜 힘든 것이다. 모든 걸 잃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님을 알게 된다. 세상에 절대로 당연한 것은 없다. 진짜 성공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부모님의 무한 희생이 있었고 형제 누나들의 보살핌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보이지 않는 응원이 늘 있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준 매일의 기적과 행운도 있었다.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안다면 건강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부터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감사한 일 다섯 가지를 자필로 적어보자. 분명히 고민하고 찾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생활 속에 감사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적의 순간에 감사하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상위 1%의 압도저 대화법을 보내드렸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